세계 최대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불법 해킹 피해를 입게 되면서 최대 5억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메리어트 호텔 인터내셔널은 성명을 내고 자사 스타우드의 예약 데이터 베이스가 불법 해킹 피해를 입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메리어트 측은 이번 해킹으로 5억 명에 달하는 고객 가운데 3억 2,700만 명은 고객 이름과 여권 정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는 신용카드 정보까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불법 해킹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올 9월 초가 돼서야 해킹 가능성을 포착하고 내부 조사를 벌였고 결국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리어트 측은 이번 대규모 해킹으로 이름과 주소, 여권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사기,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해킹 피해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며 고객 지원을 위해 별도의 웹사이트와 콜센터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세계 최대 호텔들의 고객 예약 데이터 베이스 해킹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힐튼 호텔 역시 지난 2014년과 2015년 불법 해킹 피해를 입어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 35만 개가 노출된 바 있습니다. n 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